진짜 시원.. 너 이 냄새딱 다 아는 것들 지금 제가 냄새가 안 나서 냄새 맞추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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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지 중에 맞춰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진짜 가립지? 뭐하지? 아 냄새.. 아니 근데 약간 미세하게 나아 난 맞출 수도 있어 절대 못 맞춰 내 맛도 돼 진짜로? 뭘 맞춰 맞추기는.. 마라켓이 냄새도 안 나 놓고 나긴 난다니까 약간 맞출 수 있어 나는 눈 감아 빨리 내 코 눈 뜨지 마 안 뜨고 나도 궁금하다고 소리도 안 들 거야 소리 들어도 돼 나도 잘 안 나는데? 지금 나는 거야? 눈 감아야 돼 눈 감아야 돼 눈 감아야 돼 눈 감아야 돼 와 진짜.. 근데 이건 나도 지금 나도 살짝 약해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이게 뇌로 기억하는 게 맞는 게 뭔데? 뭔데? 아니 모르겠다고 근데 뭘 뇌로 기억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냄새가 약간 난다고 했잖아 내가 뭘 뿌리는지 집어서 뿌렸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냄새를 기억하니까 아 맞아 이 냄새가 살짝 여기서 나 멀리서 나는 거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뭘 뿌렸는지 모르고 맡으니까 냄새 뭔지 모르겠어 줘봐 다시 줘봐 다시 맡아 보고 싶어 다시 맡아 아 진짜 모르겠어 진짜.. 아니 잠깐만 냄새가 나긴 나나? 나긴 나 그러니까 뭔가 뿌렸다는 거 그럼 뭐 어떻게 말했지 이게 냄새가 안 나는 거 같아 뭔가 뿌렸다는 거 어떤 거지 모르게 생각한다는 거야 지금 왜냐면 다른 거 해줄게 알았어 다른 거는 딴 데다 뿌릴게 했어? 기다려 기다려 아 이거 우선 알코올 향이 좀 날아가고 응 이거는 나 좀 나 이거 뭔지 알 근데 나도 이거 나도 보고 하는 걸 어 그럼 상영도 해보면 되겠지 보고 하는 걸 쓰지 상영도 해보면 되겠다 기다려 봐 이거는 확실히 이 냄새가 맞아 지금 그게 된 거야? 응 안 나는데? 안 나는데? 안 나는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진짜 너 꼬박하고 있어 꼬박 안 나 몰라 몰라 이상한 냄새야 처음만 타보는 냄새야 다비노프야 안 나 다비노프 향이 안 나? 안 나 나는 나 근데 한 번 더 마지막 뭐해 보지? 아우 뭔가 머리는 아픈 거 같아 하나 해줄게 하나 너 빨리 코를 리프레시 해 빨리 머리 아파 나 진짜 하나 해줄게 계속 알코올 맞다가 아우 빨리 빨리 눈 감고 빨리 해 응 코 못 맞는다는 거 뭐 소문내는 것도 아니고 아 지금 나도 돌아오진 않았나 보다 왜? 100%에 느꼈을 때 그 이런 형수들을 맡아봤잖아 알고 아니 상영도 해보자 그 느낌? 난 못 맞을 거 같아 나 눈 뜨고도 잘 모르겠는데 빨리 줘봐 봐 응 이건 알겠다 이건 이솝이야 오 그치 이건 좀 진해 오 이건 이솝이야 그래도 맞추네 그래 난 살짝 상이 난다니까 이거 근데 저 화해가지고 아는 거 아니야? 내가? 이솝이 형 얘건 화하잖아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아니 이렇게 지금 냄새 안 나는데? 뭘 안 나는데? 이거야? 어 이솝? 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뿌리자마자는 뭘 안 나 엄청 나는데 나는 하나도 안 나 이게 안 나는데 근데 이솝 어떻게 맞췄어? 처음에는 났어 화해가지고 이거 화해가지고 맞춘 거 같은데 그럼 그런 거 같아 상영도 해봐 어? 안 찍을 거야 네 근데 기다려? 말리고 있어 응 되고 있어? 응 음 나 알아 뭔데? 근데 나 이거 근데 향 두 개 갈깔려 블랑시 아니면 불리거든? 블랑시 아니면 불리라고? 어? 아니 그러면 알아 그러면 그거네 아니 나 향이 기억이 안 나서 내가 못 맞추는 거 같아 그럼 넌 못 맞추어 이거 산타마리아노 그래 난 진짜 향이 나 진짜 어 어이겁네 아아아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 너무 아파 하하하하 어제 저는 염색을 했고요 오늘 진짜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축가를 부르기로 했거든요 후후 신부님한테 신부님한테 그렇죠 그대로 우리 콧끝이 닿던 선완호 가까이 가볼까요? 신부님이 턱을 너무 많이 빼면 안 될까요? 신부님이 턱을 너무 많이 빼면 안 될까요? 한 번 보시고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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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희들이 내고 저 사람이 행복하게 저 사람이 영원하게 저 사람의 내일에 이 노래를 불러봐요 좋겠다 함께 뵙을 수 있어서 좋겠다 함께 행복할 수 있어서 You can't train WOOOOOOO W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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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오리처럼 만난다 누가 되어진 여자친구는 보살이 수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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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었대요! 국창! 자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소국창 사야 되고요! 나 안 온다고 했지! 축하해! 울어서 미안해! 결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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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래요! 드세요! 레드요? 레드 깐거, 이제? 오! 역도 맛있더라! 빌라 안티놀이 근데 샐러드만 먹기 뭔가 부족해? 응 뭐 불닭볶음만 하나 해줘? 하나 해줘? 아니 뭐 까르보노나 해줘 뭐 짭밥으로 해줘 뭐 해줘 커피 커피 quiet 냄새가 안 나 아무 냄새가 이게 진짜 코를 여기까지 박으니까 좀 냄새가 살짝 나는? 과연 나는 이게 와인의 향이 나는데 내가 먹던 맛이 아냐 내가 아돈멘트다 오 향이 잘 나나 음 음 음 난 그래도 조금 아직은 막 그렇게 맛있어 냄새가 나? 응 너는 뭐 이거 맡으면 어떤 느낌인데 아니 냄새가 나 진짜 미세하게 나는 거는 약간 뜨거운 향 진짜? 뜨거운 향에 약간 케찹향 무슨 느낌인지 알기 때문에 더 괴로워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냄새가 안 나니까 더 엄청 맵고 케찹향이 나 음? 내가 먹던 그 맛이 아니라고 내가 먹던 그 맛이 아니라고 나 이 맛이 아닌데 나 이 맛이 아닌데 이거 알이 알을 안 바꾸는 거야 알 다 먹었어?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잘 먹었어 우와 자기랑 똑같은 거 있겠어? 네 너는 죽는 거야? 쏘리 땋았네 아 머리 비워가지고 비 오는 거 같아 이게 엄청 많이 오는데 다 먹었는데 다 먹었어 완전 차갑잖아 뭐가 뜨거워 아유 추워 추워 아유 추워 하고 싶은데 그래 나도 해도 돼 뭐 이때 웃고 있어? 없었어? 닦아 이따 예정 물음 이따 어마어마 이따 지지 이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